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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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얼굴 나쁜 씨야! 우리 입에 갔어! 씨앙드처럼 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이번 미션은 어딘가 굴인 피구입니다. 피구야? 송지호, 전소민 씨를 지켜야 하는 여왕피구인데요. 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판이 할 수 있어요? 심판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삼 아니야? 소민이 아버님이 축구선수 출신이셔. 아버님이 지금 저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그래 화가 많이 나셨어. 공 갖고 하는 걸 왜 이렇게 못하냐고. 족구를 왜 그때 하고 가라고. 이때 어딘가 굴인 이유는 뭐냐면. 뭐죠? 고약한 냄새가 나는 다섯 개의 각기 다른 내용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고르신 대로 헬멧에 포함까지 최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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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구하면 계속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지효 표정. 지효는 표정으로 다 얘기해. 지효는 표정으로 다 얘기해. 지효는 표정으로 다 얘기해. 지효는 표정으로 다 얘기해. 나 솔직히 오우 영마따 Manhattan인 줄 알았어. 아 từ 명심이 너무 뛰어서. 그럼 왜, 그건 뭐야. 왜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는데. 일단 1라운드팀 뽑을게요. 두 분이 가입합에서 이긴 부분부터 한 분씩 데리고 와주세요. 뽑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결국 팀원이 한 명 더 많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네 그러면. 한 몫이 더 있는 거야. 벌써 난다. 벌써 난다. 이거 뭐야, 그거 홍어 냄새잖아. 나 진짜 귀 약해. 세구나, 세. 너무 센데? 세다, 세. 너무 똥내가 난다, 똥내가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분 골라주세요. 나 한 명씩 해서 고를게요, 팀원. 나 한 명씩 해서 고를게요. 공으로 하는 걸로 좀 웃기려면 종국이 오빠. 등졌는데. 오빠. 그다음 송지호 씨 골라주세요. 저는 재수 오빠. 오케이. 그다음 전선 씨가 고르세요. 여기서 이제 문제야, 여기서. 왜, 왜. 갈림끼리다. 어, 갈림끼리야. 고만고만해, 다. 동원 오빠 왜 우리 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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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하하 오빠. 왜. 오케이, 나 송지호 씨요. 간바위보. 간바위보, 간바위보 골라야지. 그대로 좀 간바위보. 송지호 씨 고르시면 돼요. 간바위보 안 해? 간바위보. 저는 세찬이요. 오케이. 저는 세찬이요. 오케이. 나이스. 체력주의 실적팀이요. 힘든데, 이러면. 왜, 한 명 더 많은데. 오빠. 지금 못 하시잖아요. 아이, 잘해. 괜찮아. 꼴찌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야, 선택을 잘해야겠구만. 아, 냄새 봐라. 아, 냄새. 아, 냄새. 자, 여기 일곱 개 중에 다섯 개는 냄새가 나는 그리고 두 개는 냄새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냥, 그냥. 하나, 하나씩 뽑아. 자, 뽑아. 자. 한 명씩 갈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뭐야? 뭐야? 숙성 치즈. 어? 숙성 치즈. 어? 치즈 나기 괜찮아요.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형, 나 이런 진짜 잔행운이 있나봐. 너 오늘 왜 이렇게. 잔행운이, 나 형 이런 게. 큰 행운이 와야 돼. 자, 나 송지효 씨. 저 두리야. 아우. 나 저거 최악이다. 자, 그다음 변성민 씨. 두리야기나. 양파만을. 우와, 이거 괜찮다. 이게 안 좋아. 우와. 이거 매운데. 이게 낫지. 아. 아. 저런 게 나아. 이게 안 좋아. 우와. 강하다. 아, 제일 안 좋다. 강하다. 야, 홍어보다 나쁜 게 있을. 야, 홍어보다 나쁜 게 있을. 어, 뭐야 씨. 왜? 양세찬 양말이야, 와. 양세찬 양말이야, 와. 양세찬 양말이야, 와. 양세찬 양말이야, 와. 아, 바이렌드야, 바이렌드. 아니, 근데 이거 바이렌드 싸다 내요, 빨리. 바이렌드야. 바이렌드야. 아니니까 바이렌드 싸다 내요, 빨리. 나. 나 아니야. 그래, 보필이가.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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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이거. 아 이 새끼야. 나 시간에 감기 냄새 나니까. 너잖아. 어쩐지. 그만해 제가. 제 주위를 맴돌더라고요. 발렌스 발렌스. 아 나. 좀 더. 좀 더 숙성시키겠습니다. 야 세찬아. 좀 더 뛰어 뛰어 뛰어. 좀 더. 좀 더. 오늘 되네요. 오늘 되네요. 최악이다 최악이야. 그럼 세찬 씨는 양말 좀 협조해 주시고 두 짝 다요. 아 살짝 살짝 물을 살짝 밟아주면 더 좋은데. 아 아저씨 얘기해 주지. 어 좀 날라 그래. 야 진짜 현장에서 양말을. 아 홍어가 나. 홍어는 식품이잖아. 자. 오 냄새 어떡해. 우와. 얼굴에 좀 닿겠는데 저거. 와 냄새 진짜 심하다. 아. 세찬이 양말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거보다요. 아니요 형이나. 형이나. 아 냄새 너무 심한데. 아.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한데. 어우 씨. 아. 야. 아 이거 얼굴에 닿아 진짜. 아 씨. 야 홍어 세더라. 어우. 어우. 우와. 근데 이게 얼굴에 닿는데. 어우 이래도 돼? 세찬이 형 고자 고자 뒤로 쓰시고. 이거 얼굴에 닿아. 고자 고자 뒤로 쓰시고. 이거 얼굴에 닿아. 이거 얼굴에 닿아. 고자 고자 뒤로 쓰시고. 아 내꺼 원래 망 안 해야 되는데. 어우 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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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 나빠. 아이씨. 아이씨. 내 양말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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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심 둘째 치고 입에 다. 형 죄송해요. 아니 뽑아도 내 양말에 뽑았어. 할아침 이거 어떡하지 이거. 머리 컨디션 안 좋은데. 야 빨리 아웃 시키자 형. 아 그러니까 빨리. 아 이제 잠깐만. 아. 아 어우 씨. 아니 어 어느 정도길래 봐봐. 야 이거 봐. 야 치즈 갖고 가세요 치즈. 아아. 야 내꺼 맡아 봐 내꺼. 오빠 백꽃 냄새랑 다 섞였어. 야 내꺼 맡아봐. 야이씨. 야 야. 우와 초등학교 화장실 냄새. 야 난 너 못 지키겠다. 난 너 오늘 안 지킬래. 아 짜증나 이씨. 아이씨. 자 여러분. 양 팀의 남자 한 분씩은 상대편 라인 바깥에 쓸 수 있어요. 어 내가 쓸게. 야 니가 막아 동훈아. 아우 씨. 자 여왕피로 남자는 아웃 없습니다. 여자만 아웃하면 끝이에요. 아 입에 들어갔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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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추측해. 어우. 나 계속 두리안 먹어. 야 이거 눈이 매워 이거. 아이씨. 두리안 먹어.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와 이거 목디스크 걸리겠어. 와. 야 이거. 아이씨. 아 뽀뽀. 아 뽀뽀를 몇 번 하는 거야. 아이씨. 자 준비.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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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야. 아이씨. 야 이 새끼야. 아이씨. 야 이 새끼야. 아이씨. 오케이. 야 쟤 막아야지 참. 잡으면 되지 공은. 공을 잡으면 되지. 아이씨. 아이씨. 어우 냄새 치. 오케이.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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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증나. 아이씨. 뒤로 와. 와. 오케 막았어. 오케이. 어이씨. 일로 오면은 나 여기서 친다. 가까이 오지마. 돌 줌 내주나. 오케이 아웃. 아웃. 돌 줌 내주나. OK, 아웃, 아웃자. OK, 아웃, 아웃자. 맞았어, 맞았어. OK, 맞았어. 여기 다 1점씩 획득. 2라운드 바로 팀 고르고 테이블 다시 고르겠습니다. 와, 진짜 짜증난다. 아, 냄새. 내 양말은 계속 가는 거예요? 우와, 세다. 자, 전소민, 송지호 씨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긴 게 좋아, 이제. 이긴 게 좋아. 저는. 나 좀 한다. 나 좀 하는 거 봤지? 저는 재수 오빠. OK. 나, 동훈 오빠. 뭐야, 씨. 뭐야, 씨. 왜, 왜 오빠. 세찬이. 네, 그다음이요. 저는 종국 석진 남았어요. 종국. 종국 석진 남았어요. 종국. 야, 기분 되게 드럽다. 아니, 나 안전하시는데 오빠. 진짜. 엄청 부러워. 나 지금 세찬이 양말을 20번 뽑고 했거든.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손모아, 손모아. 교수님 화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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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 기다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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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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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제발 나 세찬이 양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세찬이 양말은 싫어. 어! 자, 없는 거고요. 좋아. 두견 어떠니? 어? 아 진짜 나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어떠니? 아 나 홍어다 씨야. 나 숙성 진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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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양파.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아 나 홍어다 씨야 어떠니? 아 양세찬 양말 나한테 걸렸어. 야 근데 이거 세찬아 네 양말에서 나는 거냐. 이거 뭐 최초적으로. 막 이상한 냄새가. 뭐가 뭐가 뭐가. 섞인 거예요. 양파 섞인 거지? 아니잖아.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 이거 아니지? 일부러 뭐 바른 거지? 어 토 나오 thinks. 죽을 것 같애 진짜. 야 맡아봐 진짜 찬ceğ아냐. 맡아봐. 한 번만. 맡아봐. 야 니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잖아. 어 진짜 씨. 어. 야 얼굴에. 이거 너무 좋아. 야 이거 엄청 교환. 야. 치즈 어때? 재석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겼잖아. 아니, 지효 언니 어떻게, 지효 언니. 아, 지효 언니 진짜. 지효야, 이번에 우리가 이겨야 돼. 형님, 형님, 형님. 오빠 이거 저희가 이겨야 해요, 진짜로. 내가 공 던질게 오빠. 내가 맞춰볼게, 한 번. 자, 우리 간다. 우리 간다. 아, 냄새. альное. 으으으 vocale. 으아아 으 으 으 어 아 죽어 죽어, 죽어. 으아, 으아! 이거 갖고 올 줄 알았다 냄새 너무 심해요 어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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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으악! 야 네가 할 거야? 오빠 내 뒤에 숨으면 어떡해? 오빠 내 뒤에 숨으면 어떡해? 천천히 봐, 내 앞으로 와야지. 아, 내 안 돼, 아, 씨. 빨리 해! 빨리 해! 아, 내 안 돼, 아, 씨. 아, 내 얼굴 다 부어, 씨. 아, 입에 났어, 씨. 야, 양세천이 엄마 입에 났어, 씨. 빨리 해, 꿈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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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리 해, 꿈을! 야, 졌다 해! 아우, 죽겠다, 씨! 어, 어, 어! 아! 아우! 아우! 자, 이쪽 팀이 1점 획득. 우와, 이거 치즈... 우와! 자, 그 결과 양세찬 씨가 꼴등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금액을 획득하시겠습니다. 금액을 획득하시겠습니다.